수민 씨는 남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그럼 어떤 남자 좋아해요? 음, 저는 운동하는 남자 좋아해요.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듣는 남자가 좋아요. 왜 남자친구가 없어요? 아마 너무 바빠서 그래요. 테니스 치는 사람은 어때요? 저는 테니스 잘 못 치는데 괜찮아요. 스티브 씨는 어때요? 스티브 씨하고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. 다음에 같이 만나요. 스티브 씨는 수민 씨처럼 공부 잘하고 잘 웃는 사람을 좋아해요. 수민 씨가 딱이에요. 네, 좋아요.